어? 이게 왜 차가워? 뭐야! 설마 나 지금 사면됐어. 도대체 왜? 깜짝이야 왜? 보여도 못 보셔. 절대 다른 귀신들한테 걸리지 마라.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거야. 쌍둥이처럼 닮은? 정신 나가셨어요? 뭐야 이거? 이거 왜 이래? 도플갱어 본 적 있냐? 딱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 수 있어. 안녕, 정우야.